최근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날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인 소액 투자자들도 주식과 비트코인에 많이 눈길을 쏟고 있는 것인데요. 주식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리 주가가 오를 것을 알고 있다거나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면 법적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가 조작 논란으로 욕먹은 연예인 탁3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CNBLUE 출신의 정용화. 지난 2009년 데뷔하면서 연기와 노래 모두 뛰어나게 잘해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CNBLUE의 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정용화는 2015년 주식으로 인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2015년 7월 8일과 9일 이틀 연속으로 정용화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FNC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약 4억 원어치 매입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5년 7월 16일 FNC 엔터테인먼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개그맨 유재석을 영입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보통 유명한 연예인이 영입되는 소속사들은 기업의 가치가 오르기도 하는데 유재석은 거물급이었기 때문에 FNC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때 정용화는 자신이 매입한 주식을 매도하면서 약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되는데요. 일주일 만에 2억을 번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엄청난 이득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용화가 유재석의 영입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했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투자했고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 번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용화는 유재석의 영입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식 투자 또한 정용화 대비부터 모친이 돈 관리를 맡아왔고 주식 투자 역시 정용화의 어머니가 직접 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알지 못했고 정용화가 인센티브식으로 지급받은 현금을 그대로 주식에 투자했으며 15일 이후 주식이 오르는 것을 보고 엄마가 매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역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유재석 영입이 확정돼 내부 정보가 된 시점을 7월 15일로 파악한 것인데요. 유재석의 fnc 영입은 7월 15일 오후부터 알려지기 시작해 7월 16일 공식 보도 자료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그보다 일주일 전인 7월 8일과 9일에 이뤄진 정용화의 주식 매입은 내부 정보가 생성되기 이전에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봤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거래가 아니라면 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지만 정용화는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군입대 시기와 맞물려 욕먹기 싫으니까 군대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용화와 같은 그룹 출신으로 지금은 군생활 중인 이종현. 이종현은 지난 2019년 가수 승리와 정준영과 함께 어울리며 단톡방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주고받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종현 역시 논란이 되자 군입대를 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종현은 이 논란이 생기기 전에 정용화와 같은 시기에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보려고 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정용화만 크게 이슈가 되었고 정용화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종현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때문인지 이슈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용화가 유재석의 fnc 영입 소식을 모르고 주식을 매입했다는 해명을 한 반면 이종현은 2015년 7월 15일경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유재석의 영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종현은 1주당 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1만1천주가량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틀 뒤 유재석 영입 소식이 보도된 이후 이 주식은 1주당 3만2천원까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종현은 시세차익을 보려고 했다는 혐의 때문에 벌금 2천만원형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주식 매입은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해명을 전달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던 6월 30일 FNC의 주가는 1만2천950원이었습니다. 2만150원의 주식을 매수한 이종현은 이번 주식 거래로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입한 사실 자체는 불법이지만 시세차익을 올리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은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만을 내렸던 것인데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정용화는 무죄, 손해를 본 이종현은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종현은 CN블루를 탈퇴했으며 FNC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경우일 텐데요. 군제대를 하고 연예계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지난 1991년 앨범을 내면서 가수활동을 시작한 이현우. 이현우는 사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황에서 대학교 때 잠시 한국에 놀러왔다가 가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기회에 연예인을 하게 되었지만 가수로서 괜찮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현우는 본격적인 연예계 활동을 했는데요. 가수뿐 아니라 MC, 연기, 미식가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대마초 흡입 혐의에 음주운전 등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켰지만 조용히 넘어가면서 연예계에서 살아남았는데요. 그런데 지난 2008년 주가 조작 혐의에 휩싸였습니다. 이현우는 지난 2008년 9월 9일 강원방송을 계열사로 둔 GBS라는 한 상장 기업을 105억에 인수했습니다. 이현우가 GBS를 인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GBS는 이현우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더욱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현우의 국적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현우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외국인은 중개유선방송사업과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현우는 GBS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현우는 결국 9월 23일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요. 이현우가 GB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방송활동을 잘하던 이현우가 갑자기 방송사 운영을 하겠다며 방송사를 사들인 점과 외국인이기에 자격이 되지 않아 인수를 2주 만에 포기한 점 등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들은 이미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인수를 했다가 인수를 포기한 점은 이상의 보이스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현우의 한 측근은 사정이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해 죄송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현우가 의도적으로 자의에 의해 사업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하며 이현우를 두둔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현우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기사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현우는 이후에도 이미지 관리를 해서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 활동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돈을 잃거나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큰 피해가 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현우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러 사건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